시원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네이티브는 부정문에서 T 발음을 세게 안해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네이티브는 T 발음 외에도요 끝자음을 되게 많이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라고 하면 우리 영어 English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English라는 발음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발음 이렇게 맨 마지막 자음을 살짝만 발음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의 그 발음을 모르시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끝자음을 질질 끌어주고 싶은데 네이티브는 살짝만 발음하고 끝냅니다 자 그럼 이런식으로 오늘은 네이티브가 무시해버리는 끝자음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봐볼건데요 자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샐러드라고 계속했더니 네이티브가 못 알아 먹더라고요 샐러드는 잘못된 발음 읽어볼게요 최악의 발음이 사라다죠 사라다 저희 아빠가 맨날 구슬아 사라다 좀 사와라 사라다 좀 사와라 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아빠한테 아니 아빠 아빠는 아빠 딸이 영어 강사인데 사라다 라고 하는게 어딨어 샐러드라고 해 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사라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라다가 아니라 샐러드도 아니고 salad 읽어볼까요? salad salad 그럼 치킨 샐러드는 어떻게 발음해요? 치킨 샐러드 치킨 샐러드 너무 쉽죠 ladies let's make a salad shall we 숙녀분들 저와 같이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shall we? 과장 읽어볼까요? ladies let's make a salad shall we? 다시 ladies let's make a salad shall we? salad salad 먹을 거 못 들으면 서럽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how zesty do you want it? a little? a little more? how about a lot more? how about a lot more? 후우! how zesty do you want it? a little? a little more? how about a lot more? 후우! how zesty do you want it? a little? a little more? how about a lot more? 후우! 자 뭐라고 그랬나요? how zesty do you want it? Zasty라고 하면 자극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그 샐러드 드레싱, salad dressing 얘가 정확한 발음이죠. 샐러드 드레싱 이름이 Zasty 입니다. 자극적인. 그래서 How zasty do you want it? 얼마나 자극적인 걸 원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How zasty do you want it? want it이 아니라 want it. 여기도 봐요. want에서 T 발음 거의 발음 안 되잖아요. a little, 조금, a little more, 조금 더. How about a lot more? 이라 그랬죠? 훨씬 더 많은 건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셔츠를 탁 벗으면서 훅 오라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salad 이 발음과 want 이런 식으로 T 발음 거의 발음 안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맨 마지막에 오는 끝 자음은 거의 native가 발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끝 자음 탈락 현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끝 자음은 최대한 짧게 발음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늦은 이라고 할 때 late 라고 하지 않고 late, late. 읽어볼까요? late, late. 야 너 늦었잖아. you're late, you're late. 이런 식으로 T 발음은 살짝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 늦었어. 뭐라고 한다고요? you're late, you're late. 그리고 우리 뭔가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러면 excellent 가 아니라 excellent. excellent. 읽어볼까요? excellent. excellent. 발음 정말 좋죠. 그래서 T 발음을 조금 줄여주면 돼요. 근데 excellent 보면서 아이스크림 생각하는 건 저뿐만인가요? excellent. excellent. 그 다음 선택하다, 뽑다. 이거는 pick. pick. 여러분 pick me, pick me 라고 안 하잖아요. pick me, pick me 라고 하죠.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발음 규칙을 다 적용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pick가 아니라 pick. pick. 읽어볼게요. 선택하다. pick. pick. 마지막. 아까 이거 했었는데 영어는 발음 어떻게 해요? English. English. 약간 이 수만 살짝 앞으로 모여주시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다시. English. English.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끝자음은 네이티브가 살짝만 발음하고 넘어간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끝자음 탈락 현상이 적용된 다양한 영상들을 들어볼게요. excellent research. excellent research. excellent research. 자, 뭐라 그랬을까요? excellent research. excellent research. 내가 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excellent to가 아니라 excellent research. 읽어볼까요? excellent research. excellent research. 여기에서 research가 아니라 research. research. 이 맨 마지막에 그 쥐 발음도 살짝만 해주셔야 돼요. excellent research. excellent research. 자, 그 다음 한 번만 더 듣고 넘어가 볼게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칭찬하시는 것처럼. excellent research. excellent research. then i went back to work. then i went back to school. then i went back to work. then i went back to school. went back to school. went back to school. went back. went back. went back. went back to school. 다시 또 공부하러 갔대요. i went back to school. 자, 한 번만 마지막 읽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went to back이 아니라 went back. went back. 직장은 work가 아니라 K반은 살짝만. work. work. 다시 한 번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n i went back to work. then i went back to school. then i went back to school. then i went back to work. then i went back to school.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사실 이 문장은, 이 표현은 정말 네기티브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이라고 하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었어도 하는 게 나아.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 나이에 영어 공부하는 거 늦은 게 아닐까요? better late than never. 늦었을 때가 어딨어요.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죠. better late than never. 절대 늦을 때라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ate가 아니라 late.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늦은 때는 절대 없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듣고 넘어가 볼게요.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how you're late. this test today is important. how you're late. this test today is important. how you're late. this test today is important. how you're late. how you're late. this test today is important. 자 뭐라 그랬나요? how you're late. this test today is important 이라 그랬습니다. 자 how이라고 하면 사람 이름이고요. you're late. 너 늦었잖아. 여기에서도 티발음이 그나마 셌는데도 불구하고 late 라고 했나요? 아니요. late 라 그랬죠. you're late. 야 너 늦었어. this test today. test 가 아니라 test. test. 여러분 이 st로 끝나는 단어들이 골칫덩어리에요. 우리는 test 라고 생각하는데 test 가 아니라 test. 읽어볼게요. test. test. 또 st로 끝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first. first. 이런 식으로 first 가 아니라 first. 첫 번째. 뭐 1층일 수도 있고 내 생일이 1일일 수도 있잖아요. first. 이런 식으로 st로 끝날 때는 st 발음을 줄여줘야 됩니다. this test today. 오늘 보는 이 시험 말이야. it's important. important. 어 여기에서 지금 important 가 아니라 import 은 발음 됐는데 이건 t 하고 n 사이에 모음이 있어서 은 발음 난 거예요. 저희가 이 발음 규칙은 coming soon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important 가 아니라 important 이라고 하는구나.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 늦었어. 뭐라고 할까요? you're late. you're late. 오늘 보는 이 시험은 test 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this test today. this test today. 그리고 중요하다. it's important. important. 읽어볼까요? important. important.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네이트브가 무시하는 끝자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해볼 건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단어의 끝자음은 거의 네이트브가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ate가 아니라 late. late. 읽어볼까요? late. late.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잘했어요. 여러분께서 제가 막 너무 잘했어요 라고 했을 때 excellent 뭔가 분위기 있겠잖아요. excellent. excellent. 읽어볼까요? excellent. excellent. 여러분 오늘 열공했으니까 내 자신에게 칭찬을 줘야죠. 정말 나는 excellent. I'm excellent. excellent. 자 그리고 뭔가를 선택하다. pick가 아니라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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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영어 어떻게 발음해요?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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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끝자음만 살짝 발음해도요. 영어 발음이 향상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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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Dalton